OK 안녕하세요 무선물 마시오피입니다. 인기 있는 차량 2개 W2S XK라고 하는데 W2S가 원 제조사죠 삼성이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있으면 삼성 계열인데 삼성이잖아요 W2S가 삼성이에요. 좌우 조정도 가능하시고 미세조정도 가능하시고 속도도 가능하신 제품 M2W 조정에다가 고급이 딱 맞는 제품 그 다음에 이거 보시면 소리가 뻑뻑한 것 같아요 토크 그 다음에 이빨이 굉장히 강한 메탈로 이루어져 있죠 얘는 좀 날카롭다 날카롭다 약간 뭐랄까 색채채거려 보세요 스피드 빠르죠 자 바퀴 보시면 큰 바퀴와 작은 바퀴 신발도 작은 신발하고 큰 신발이 있으면 큰 신발 같은 경우는 지상구가 안되고 오프로드가 몬스터 스타일인데 얘는 오프로드도 하지만 이렇게 점프다고 날샌돌이 이런 차량이 두가지 자 이러면 버기인데 144002 얘는 104009 104 1대 10 사이즈 얘는 1대 14 사이즈 입니다 자 보시겠지만 버기 모양의 색깔 빨간색과 녹색이 두가지구요 얘는 한가지 색깔이지만 그 다음은 여기 보시면 LED 까지도 멋지게 되어있는 제품이 104009 입니다 104009라 144001은 가격이 거의 비슷해요 근데 얘는 메탈로 이루기 때문에 이런 메탈샷이 되다가 안에 구성교통이 굉장히 스피드하게 잘 되는 그런 제품이고 이런 쇽도 메탈샷이죠 10만원대 되는 거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께서 20만원대 30만원대 차를 보시겠다 그럼 이거 하나씩 사시면 된다고 봅니다 저는 정말 두가지 오프로드와 스피드의 그 두가지 오프로드의 그 장점과 온로드는 아니지만 온로드처럼 빠른 차에 장점을 가지고 있는 버기 144001 제품을 요거 20만원대만의 제품을 보지만 한 대보다 요렇게 한 대 요렇게 한 대 두 대 사시면은 완전히 꿀조합 꿀조합 그쵸 거의 꿀인데 그냥 꿀이 아니라 아카시아 꿀도 아닌 완전 토종 꿀 예 토종 꿀 조합입니다 최고의 선택 rc 래프 되시구요 선택하시면 제가 세팅은 아시로드 해드릴께요 제가 추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출고 연락처는 여기 있습니다 rc 래프 유튜브에서 검색해주세요 오케이